나쁜골프 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최근에 명랑골프 명랑골퍼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사실 저는 명랑골프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냐 뭐 그건 골프도 아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골프에 대한 리스펙이 좀 부족한 단어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명랑골프라는 말보다는 진심골프 골프의 진심이다 이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냈던 책 제목도 진심골프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말이 바로 낭만골프 낭만골퍼라는 말입니다 낭만에 대하여라는 최백호님의 노래도 무척 좋아합니다 한때 제가 워낙 흰머리가 많아서 그리고 약간 뭐 눈이 좀 처져서 최백호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노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 최백호님 같이 그렇게 노래를 정말 낭만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낭만,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감상적이고 뭔가 이상적인 느낌 멋스럽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로맨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맨틱, 로망이 결국 낭만이 된 것이니까요 1969년 라이더컵에서 잭 리클라우스가 잉글랜드의 토니 제클린에게 1.2미터짜리 컨시드를 줬죠 사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컨시드를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컨시드를 주고요 라이더컵 최초로 미국팀과 유럽팀이 무승부를 기록하게 했던 그날 그날도 골프에 낭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쁜골프 밴드 회원님 중에요 골프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는 분이 계십니다 헌팅캡이라고도 하는 예전에 배노건이 많이 썼던 플랫캡 예전 골퍼들은 다 이 모자를 썼죠 드레스 셔츠에요 멜빵 니코보코 팬츠에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한 니삭스를 신고 신발도 골프화도 좀 앤틱한 느낌이 납니다 어떠신가요? 빈티지 참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나요? 예전 월터 헤이건이나 바비 존스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헤리 바든이 입었던 그런 골프 옷의 느낌 절대 현실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걸 입고 어떻게 골프를 할까? 저런 셔츠를 입고 과연 백스윙이 될까?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참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이분은요 오래된 앤틱 퍼시먼 드라이버를 구입해서 실제 라운드에 가서 티샷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그 앤틱 드라이버를 구입한 그 앤틱 드라이버를 또 저희 나풍골프 밴드 사이트에 좀 올리기도 하셨었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요 빌드에 나가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습니다 등만 나면 카메라,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요 폰카를 풍경에다가 혹은 동반자에게다 아니면 저에게 막 들이댑니다 미술을 전공한 아트 디렉터 출신이라 워낙 구도도 잘 담는 데다가 또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순간 그 타이밍 포착을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나면 아 내심 오늘 어떤 사진을 찍어놨을까 찍어줬을까라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제 사진첩에 있는 사진 중에 정말 많은 사진이 그 형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또 책에 그 형님의 사진들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시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도 찍어대는데도 절대 시간에 쫓기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철철 넘칩니다 누가 봐도 제 생각엔 낭만 골퍼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광고 오디오 감독이 있는데요 라운드에 올 때 꼭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틉니다 스피커를 카트에 이렇게 놓고요 음악을 틀면요 참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옵니다 주로 옛날 음악들 다 아는 음악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막 따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다 아는 노래지만 최근 음악도 있고 그렇게 음악을 틉니다 카트를 타고 카트가 좀 빨리 달릴 때 바람을 맞으면서 김동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정말 좋은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라운드가 참 낭만적이다 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제 스윙 동영상을 찍었는데 배경 음악을 따로 깔지 않았는데 블루투스 음악에서 나오는 음악이 마치 BGM처럼 쫙 깔리더군요 물론 크게 틀어서 앞뒤 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볼륨으로 음악을 틉니다 오비가 나거나 페널티 구역에 빠지고 난 후에 좀 밝은 음악이 나오면 야속하긴 하지만 카트에서 듣는 음악은요 참 낭만적입니다. 가끔 라운드 중 마시는 샴페인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아니면 야간 골프 중에서 그 어둠 속을 뚫고 팍 날아가는 하얀색 공을 보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실 때도 참 낭만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. 물론 과음은 금물이고 음주 운전은 또 절대 안 됩니다. 스페인의 앙엘 히메네즈나 좀 오래된 골퍼이긴 하지만 존 델리 그리고 최근엔 라운드를 끝내고 시가를 피는 젠더 쇼플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. 내 근처만 아니라면 내 옆에서 뿜어내지만 않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 모습들도 수염이 있는 그 선수들이 시가를 피는 모습도 살짝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골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스코어는 정말 좋은데 잘 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버디도 하고 팟세이브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왠지 먹과 낭만이 느껴지지 않는 골퍼가 있고요. 그리고 스코어는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지만 참 저 사람 멋있다 골퍼로서 멋있다는 골퍼가 있습니다. 그게 단순히 뭐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좋은 채를 쓴다고 또 그런 거는 아니죠. 저는 낭만 골퍼라는 말 안에는요. 여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여유가 있는 골퍼가 낭만 골퍼라는 거죠. 스코어, 게임, 샷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밖에 더 넓게 있는 골프를 더 넓은 골프를 즐기는 것인 거죠. 그 시간, 풍경, 동반자, 그들과의 대화, 그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즐기는 것이고요. 골프장을, 필드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이죠. 조급해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의연하고 여유가 넘치는 골퍼. 제가 골프를 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너 어떤 골퍼가 되고 싶어?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. 저는 여유 있는 골퍼가 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물론 잘 쳐야 샷이 잘 돼야 스코어도 웬만큼 나야 여유가 생기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여유는요.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유 있는 낭만 골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